포항 테크노파크 경북 소프트웨어 융합센터가 5년간 진행되는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 사업의 1차 년도 수행 결과 1위를 차지했습니다. 경북센터는 지난 1년 동안 수혜 기업의 매출이 29.9% 증가했고, 550명의 고용 창출과 411명의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. 미래창조과학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실시하는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 사업은 2013년 부산과 경기, 인천, 대구에 이어 지난해 5월 경북과 전북이 선정됐습니다.